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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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뭐 먹어? 점심 식과, 제육식과 오, 맛있어 하지마세요 어디서 나요? 네? 회사에 있을 거예요 어깨춤으로 한번 어깨춤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어깨춤으로 한번 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한번 손 흔들어주세요 건강조심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잘 가요 조심히 가요 첫 무대 어땠어요? 네? 오늘 첫 무대라고 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오빠 논란 토요일 나와주신데요? 나 진짜 잘 미친농인데 고마워 하하하하 점심 뭐 먹었어요? 점심 그 식과, 제육식과 오, 맛있어 조심하세요 다시요 조금 더 부탁드려요 어디서 나요? 알겠습니다 네? 회사에 있을 거예요 어깨춤을 한 번 보고싶은데? 어깨춤을 한 번 보고싶은데? 어깨춤을 한 번 보고싶은데?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들어가요 수고하시죠 한번 손 흔들어주세요 건강 조심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잘가 조심히 가요 수고하시죠